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정신 어질어질한 아가씨들 데려왔어요. 봅시다. 제목.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너무 후지다며 바로 뺀지를 놔버린 남친엄마. 아니, 지금 이거 대기업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얼씨구염, 그게 대기업이냐? 원지, 제 직업이 싫다는 남친의 엄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남친은 두 살 연상이고 저희가 2년 조금 넘게 연애를 했는데요. 남친은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권이고 저는 좀 멀리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좀 멀어요. 편도 3시간 걸리는 장거리 커플입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비혼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고 남친의 적극적인 어필로 결국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버렸는데요. 처음엔 내 인생에 결혼은 없어 이러고 살다가 그래,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바뀌었고 나중에는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 돼. 이렇게 변하면서 이미 결혼을 한 커플처럼, 즉 부부처럼 결혼에 대해 서로 진중한 의견을 나누며 지금은 그래요. 결혼을 전제로 너무나 진지한 연애를 하고 있는 그런 커플이죠. 연애 초반에 제가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원래 하던 일이 아닌 다른 직종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공부를 그렇게 한 1년 정도 백수처럼 지내다가 연애 1년 정도가 됐을 때부터는 공부와 알바를 병행했어요. 프랜차이즈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때 연이 깊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와 직종이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일을 잘하니까 인정을 받고 먼저 입사를 하라고 권유를 하더라구요. 즉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변경이 된 거죠. 대기업에. 그렇게 입사를 해가지고 관리직으로 근무를 하기도 했어요. 지금 현재 6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제 스스로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적성에도 잘 맞고 당연히 스트레스 없어요. 인정도 받고 있고 성취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여기가 아니라 남친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솔직히 발령 받는 거 쉽진 않았지만 결국 잘 됐어요. 앞으로 결혼은 물론이고 거기 자리를 잡을 지역이다 보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서로 상의 후 동거를 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이거는 어린 애들 장난하는 게 아니고 결혼 준비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동거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쉽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향후 부모님들 지원 없이 서로의 사정에 맞춰서 우리 둘이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해주셨고 근데 사실 그래요. 저희 집에서 큰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친 부모님은 적당히 지원을 해주겠다는 상황이에요. 이 말이 스니한테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아들이 장가를 가면 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분들이 남친과 제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지만 동거를 한다거나 향후 결혼에 대한 저희 계획을 완전히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양가 모두 부모님들한테 적당히 받아오고 주고받는 그런 걸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제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인사를 드리는 것조차 거절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저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대기업인데. 대체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스니가 프랜차이즈 대기업이라고 썼지만 그건 대기업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CJ만 하더라도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CJ 사나이만 해도. 예를 들면 올리브영도 CJ 거고. 일정을 인정을 받으려면 CJ 본사에서 일을 해야 인정을 받지. 올리브영에서 일한다고. 이야 대기업 다니네 이러진 않아요. 게다가 스니. 스니는 알바를 하다가 직원이 된 거고. 이거는요. 스니가 특별해서. 특이 케이스로 시켜준 게 아니라. 그냥 대부분 그렇게 해줘요. 그만큼 스니 직업은 남들도 갖기가 쉽다 이거죠. 아니 웬 자부심이래. 남들은 스펙이니. 면접이니. 그거 오지게 쌓고. 겨우 뚫고. 통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 들어가는 건데. 설마 그거랑 이거랑 같다고 보는 건 아니죠. 그리고 고작 6개월 일하고 적성에 맞다니. 자부심을 느낀다니. 이러는 게 좀 그래요. 2번. 아니. 스니 역지사지가 안되는 건가요? 만약 반대로 스니 남친이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면서 대기업 타령 오지게 하고. 또 남친 집에서는 결혼지원금이 없다. 이러면 과연 스니 부모님이 그 남자를 좋다고 환영해 줄까요? 3번. 예비 시부모를 만나기도 전에. 아니. 예비 시부모가 만나기도 싫어하는데 동거를 시작한다고? 아니. 이거 허락 받은 거 정말 맞아요? 그냥 대충 동거하겠다고 통거만 한 거 아니냐고.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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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되죠. 글 잘 보면 자기 부모님한테만 허락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남친 집에는 허락을 안 받았고 모르는 상태로 동거하는 거죠. 야 이거 나 같으면 자식이고 나발이고 더 싫어질 것 같다. 끌 끌 끌 끌 끌 끌. 2번. 어머 이 스니 진짜 썰. 어머 이 스니 진짜 철닥선이 없다. 아니.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어서 얼굴도 안 보겠다고 하는 중인데 냅다 동거를 시전해버리네. 끌 끌 끌 끌. 4번. 스니 어디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일하시나요? 5번. 나는 진짜 매번 얼탱이가 없는 게 이렇게 비혼한다는 애들 보면 스펙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같이 엉망진창이냐 이거지. 그딴 직업으로 뭐 혼자 노후대비를 하겠다는 거야. 어? 결혼하려니까 경제력이 없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싫고 그냥 그렇게 눌러 앉아 보겠다 이거야. 알바에서 관리직 되는 거 그냥 관례야 관례. 니가 막 엄청 뛰어나서 시켜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군인 병사들한테 부사관 권유하는 거 또 대학생들한테 대학원 권유하는 거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옆에서 칭찬 좀 해줬다고 어깨가 좀 많이 올라갔네. 쉽게 말해서 올리버 영이나 다이소 같은데 어? 매장 관리직 한다 이거 아니야. 아니면 아니라고 지금 당장 댓글로 말해봐. 어디냐고. 6번. 프랜차이즈 대기업이 아니고 대기업 프랜차이즈겠죠. 이거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거잖아 어? 7번. 아니 너 원래 비혼이라며. 그런데 반대하는 게 뭐 어때서? 그냥 결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처럼?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비혼이 손바닥 뒤집듯 결혼하겠다 이러면 그게 비혼이냐? 어? 애초에 너는 못할 걸 알고 있으니까 주변에 나 비혼이다 이런 거지. 비혼 아니야. 못혼이지. 8번. 그래서 남자 직업은 뭔가요? 제가 봤을 때 쓰니보다 훨씬 좋을 거 같은데 맞죠? 그리고 프랜차이즈 관리직 정규라 해도 임신과 출산 등등 일을 그만둘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 모은 돈도 없을 거고 부모님 지원도 없고 냅다 돈거부터 하겠다며 밀고 들어오는 여자라면 저 같아도 안 봐요. 뭐하러 봐. 9번. 내가 봤을 때 있으니 절대 이 결혼 못합니다. 그냥 원래대로 비혼의 삶을 사는 거 추천드려요? 10번. 그래서 그 대기업 어딘데 왜 정확하게 못 쓰는 거야? 두 번째 사연. 원제.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 이해가 안 돼요. 제목 그대로 부모님이 결혼 반대 엄청난데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일단 남친네 집안은 아들만 셋이며 저희 남친은 막내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랑 일찍 이혼하고 그 이후로 어머니 혼자서 아들 삼형제를 다 키웠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홀시모 홀시모 하는 세상인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 엄마도 이런 소리 할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니 오히려 여자 홀몸으로 아들 셋 키운 건 정말 대단한 거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길래 그래도 우리 엄마 다행이다 이랬는데 아니래요. 대단한 건 맞대요. 맞는데 그냥 그게 전부랍니다. 내 딸의 시모가 되는 건 다른 문제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절대로.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그건 바로 이혼 사유입니다. 옛날 남친 아버지가 바람을 오지게 피웠대요. 그래도 남친 어머니는 자식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몇 번이나 참고 참고 또 참았지만 결국엔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버렸다고 합니다. 몰래 혼의 자식을 둘이나 낳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혼을 한 건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된 건 바로 남친의 형들이에요. 다들 바람을 오지게 피웠는데 큰 형은 결국 이혼을 했고 작은 형도 지금 상관 소송에 상관녀 소송에 이혼을 하니만 집이 완전 다 뒤집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건 남친이 직접 먼저 이야기해 준 거고 그래서 자기는 이런 게 너무너무 싫었다며 다 말을 해 준 건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것도 결국 유전이라며 다른 건 몰라도 바람은 절대 죽어도 안 된대요. 아니 바람 피우는 게 정말 유전이 되는 일인가요? 제가 본 저희 남친이 아니에요. 불륜 이런 거 아예 치를 떨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어마어마해요. 여하튼 엄마랑 엄청나게 싸운 뒤 지금 며칠째 냉전 중인데 아무리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엄마는 들어볼 생각조차 없어요. 그래도 저희 아빠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요. 그런 유전이 어딨어? 이러면서 나름 제 편을 들어주긴 하는데 엄마한테는 이거 아예 씨알도 안 막혀요. 만약 제가 이 결혼을 억지로 하면 엄마는 저도 안 볼 거고 아빠하고도 이혼할 거라며 강력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엄마 한 번 한다면 진짜 하는 성격인 걸 아빠가 아니까 더 이상 강하게 도와주지 못하고 계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 걸까요? 댓글 1번 이거 스니 잘 들어요.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 셋을 혼자 키운 시어머니, 이혼한 장남, 그리고 지금 이혼을 하니 많이 하는 차남까지 그렇다면 뭐야. 스니가 그 집안 외며느리 되는 건데 이거 확정이잖아. 그래도 외아들은 외며느리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삼형제인제 외며느리다. 그 나머지도 훈수 오지게 돌 텐데 견딜 수 있겠어요? 나라도 그런 결혼 절대 못 시켜요. 내 딸은 절대 안 되지. 고통을 받다 죽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둘 중 하나 100%인데 미쳤어요? 2번 스니 아버지 혹시 호란마의 외동 아들입니까? 그게 아니면 딸을 어찌 저런 자리에 보내겠대요? 아, 혹시 개부예요? 3번 우리 고모가 그랬지. 맨날 술 차 마시고 처자식까지 패는 개 망나니 고모부와 살다가 아들 둘 장가 보내고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사촌동생들 맨날 그랬어. 아니 하늘에 맹사를 했지. 나는 절대 술 안 마실 거다. 아빠처럼은 안 살 거다. 근데 결국 둘 다 지 마누라 패고 소송 이혼 당했어요. 님 남친도 지금이야 아빠처럼 안 산다며 아빠를 혐오하고 있겠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갑자기 지 아빠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죄를 하면서 데댔스니 아니 아빠처럼 죽어도 절대 안 산다고 했는데 둘 다 패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너무 싫어서 나는 더 안 할 거 같은데 우리 남친도 안 할 거라고요. 아이고 있으니 말로 해가지고 절대 못 알아차먹고 몸으로 몸속 경험을 해봐야 알겠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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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네 맞아요. 엄청 싫어하고 혐오를 하는데 결국 담더라고. 4번 결혼할 때 가정환경을 왜 보는 건지 모르겠다면 별 수 있냐? 그래 가라 가. 가서 확 뒤져버려. 아버지에 대한 혐오요. 그거를 네 남친만 할 거라 봅니까? 형들도 똑같았을 거다. 아니 어쩌면 더 했을 수도 있지. 결혼하기 전 지 마누라들한테 네 남친이 했던 말 똑같이 했을 거라고. 나는 절대 그 인간처럼 안 살 거야. 걱정하지 마라. 5번 물론 유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모한테 보고 배운 거 절대 무시 못하죠. 6번 흠 내 주변에 딱 너 같은 애가 하나 있었는데 아무리 주변에서 말리고 아니지 집에서 쫓겨나도 결국 결혼하더라고. 딱 4개월 만에 이혼하더라. 7번 애비 때문에 지 엄마가 고통받는 꼴을 직접 봤다면서 그걸 똑같이 하는 인간들이야. 가정교육 뻔하잖아. 네 남친이라고 뭐 다를 거 같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한테 보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기본 조건 자체가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어쨌든 뭐 자기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첫 번째 뭔가 어지럽습니다. 이 두 사연 다 도망을 갔는데 어쨌든 뭐 다들 잘 살길 바라요.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